미역국을 비장하게 싸고 있네. 어, 미역국.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. 김치는 넣었니? 김치는 넣었니? 사과한 거라서 따로 넣어서. 여기는 애 나오면 아마 우유랑 콤파이트른데? 뭐든지 먹고 안 죽으면 된다. 살려만 오면 된다. 야, 다들 짐을 한 번씩 들고 지금. 아니, 그게 아니라. 제일 중요한 거 마찬가지. 어머니, 또 짐이 너무 많아요. 아, 내 거 잘 거 잘 수도 있잖아. 아. 그 싸우러 갈래. 제일 큰 전투하러 갈래. 싸우러 갈래. 이거? 너무 중요한 거고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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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ział 파이팅을 짓에 отвеч하자. 우리가 해서еч사와 이었을 빼냄워 주네요. 그서에인은 소요가 없으니까요. mult인공원에 constellation. 예. 노인덕션. 네. 네, 네 네 이 모노들이 아, 이 모노들 아, 이렇게 하트 비트 모노들 아, 다른 네, 네 네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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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심장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안 돼요 아 혹시나 이게 애기한테 문제 있을 수 있으면 체크하면서 아 방금 애기가 움직였어요 아 우리 라온이 많이 움직이네 사랑해 심장 잘 뜬다 지금 엄마 움직이 하지 말고 한 20분 전에 젤 약 넣고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것도 넣었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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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! 정말 좋습니다! 그죠이리 λξ! 정말 좋습니다! 이렇게? 너무 좋습니다! 제발 우리까지도! 나한테 준비해주세요 나 왜 갖고 배는지 나. 알아! 알았어!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미친데 이렇게 굉장히 fortís woman 너데 Q Been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귀여워. 어떻게 웃는가? 엄마한테 딱 갔다 안기니까 애가 안전함을 찾았다. 응, 그럴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센터야? 네, 나는 안주라. 큰 브라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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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나 엄마.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, 어머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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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애기가 진짜 깨끗하네요. 어머, 저렇게 안생겼네. 응. 이게 통통해가지고. 어머, 가만히 있는 거 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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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나 자윤 분만 진짜 하이사 너무 감사하네요, 어머니. 그럼, 그럼. 진짜 나오니까 어머니 배가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. 응. 응. 준영 얘기했어, 우리 가족한테. 알겠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예쁜 거. 아이고, 내 새끼. 아이고, 아이고. 수고했어, 우리 애기. 응. 응. 어쩜 얼굴 모양도 이쁘네. 응. 다 이뻐, 아이고. 응. 아빠랑 많이 닮았네. 귀엽게 생기네. 우리 라온이. 아이고, 엄마 신장 소리 좋아. 부끄러워. 일반적으로, 그 밑에 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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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. 응? 응? 알겠니? 응. 어쩜 이렇게 신기해요, 어머니. 너무 잘해. 이 나이에 이렇게 하기 진짜 어려워. 맞아요, 어머니. 나 제일 걱정했어. 말아. 하나님의 은혜죠, 어머니. 응. 잘 안 버려지게 되고. 진짜 어머니, 하나님의 은혜예요, 진짜. 그런 거로는 고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아이고. 애기가 털도 많네. 너무 귀여워, 어떡해요. 제가 진통은 힘들었지만 낳고 나니까 너무 이쁘네. 그 기쁨은 최고의 아픔과 최고의 극복을 한꺼만 주시잖아. 애기가 너무 귀엽다. 봐봐. 애기가 탱탱하다. 라온이 안 불편해? 입술 봐봐. 입술을 쭉 내밀네. 엄마 찌찌 먹고 싶어? 좀 이따 줄게. 손가락 봐봐. 진짜 애교쟁이일 것 같아. 눈 좀 으음 이렇게. 할머니가 열 번, 백 번 알라드네. 알라드네. 딸들한테, 딸한테는 우리 엄마. 랩이 좀 작아. 그녀는 눈을 좀 해볼까? 네, 당연히. 빨리 입고 싶어. 몇 키로? 36kg. 그래, 많아. 너무 많이 봤네 아니 어떻게 두고 씨를 반해서 여기까지 살까지 왜 있어야 돼? 아 병원 씨를 못 가는 게 더 웃거든 응 아 직원이 없어서 못 간대 이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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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킬로만 돼도 귀여워 복부를 입을 듯한 온도 응 응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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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 아이고 잘해 그래서 이런 버크의 목표는? 응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응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오케이 제가 그냥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안 발을 제가 쇼핑을 받아봐요 오케이 잘했어. 잘했어. 기석이 참. 신세하네. 기석이 진짜 신세해. 옷 그거 다 입기 쉽겠다. 너무 고통. 자식이 시도 다른 게 있어서 항상 그 안에서 보게 되세요. 어떻게? 꼬비 눌러주세요 혈액이 있는 혈액이 있는 혈액이 있는 혈액이 있어요 다 준호 애기 얼굴 크죠? 얼굴 크죠? 애기들 원래 억울 것 같다 안나는 애기 때문에 왜 이렇게 너무 많아 내 손 빨리 좀 놔주세요 애기 된 일이 너무 귀엽다 애기 된 일이 너무 귀엽다 애기 된 일이 너무 귀엽다 얘 세상에 애기 된다 애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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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애기들 3 브랜클드로 부팩 오늘 캠핑이 객관되도 있어요 그럼 내일게 2 일단은 관련돼요 처음에 그 상회가 controlled 너무 심하게 지코자 lungs 이렇게 사람은 배 속에 있을 때 하고 같은 느낌이야 . 이렇게 사는거죠. 좋아요. 누구한테 사는거죠?